진짜를 알고 싶다. 진짜가 있는 것 같다. 진짜가 있는 것 같다고 눈치채신 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일반인은 그냥 살아요. 뭔가 진리의 대용품이라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진짜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존재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도 그게 있다는 걸 아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전에 4대 성인들도 그걸 알아낸 신분이에요. 그 전에 일반 대중은 관심 없이 살아요. 이런 영적인 진리에. 그런데 바리세파같이 대용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넘어선 사람들이죠. 힌두교가 파는 대용품에 질린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아니다. 이게 진짜다.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화. 말도 안 되고 그게 인격적으로도 참 난잡한 그리스 신화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걸 대용품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연극을 공연하고 하면서 그 연극을 보면서요. 당시 그리스에서는요. 그 연극하는 것 자체가 축제예요. 마을에서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신화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 마을이 그런 제우스 신화나 이런 다양한 신화, 디오니소스 신화 이런 다양한 신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그런 대용품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크라테스가 날려버린 거죠. 그런 게 그게 선이냐. 그게 선이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 지나서 로마 사회에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진리의 대용품에 만족하는 것도 날려버리고 나아가서 로마가 그런데 만족하는 것까지도 결국 치고 들어가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예전 성인들의 작업은요. 진리 아닌 것에 사람들이 많이 경도됐을 때 지구에 태어나서 진짜 진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본질을 가르쳐주고 가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그 양반들이 하신 얘기들은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들어가 보면 황금류를 하라고 하고 결국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양심짜리, 성령짜리, 불성짜리 있다는 거고 밖으로는 이런 마음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이 마음의 근원대로 마음을 잘 써서 나와 남을 두루 이롭게 하고 보살도 해라, 황금류를 실천해라 유교 같으면 동양에서 인해라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 문화적 상황 따라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죠. 그 문화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죠. 그 문화적인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죠. 그 문화에서 어떻게 괜찮은지 어떻게 된지 추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문화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죠. 그 문화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죠. 아멘